우선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저의 지역구인 부산중동구는 물론이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. 물론 20년 동안 5대 국회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입니다.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와 야를 넘어서 불평부당하게 행동하여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라 하는 데 있습니다.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. 과거ippers을 최선으로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